내가 진짜 영환 씨랑 부부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? 궁금해, 진짜. 저는 많은 배우들, 최영환 씨 말고 또 그 외에 장관 씨, 민지영 씨 이렇게 많은 배우들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환이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입감이 좋아요. 쫙 연기할 때 정말 애교도 많고 오빠 하면서 저런 사람이 때로는 저렇게 애교도 많고 오빠 왜 그래 하면서 이게 눈물 흘릴 때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하면서 누르는 장면에서. 연기할 때. 정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사람보다는 더 애인 같구나. 정말 살 같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작품 끝나고 나서 회식자리나 술자리에서 보니까요. 야, 이거는 뭐 여자가 아닙니다. 이러면서 그냥 야, 막 이러고 그래서. 그래서 최영환 씨하고는 그냥 작품에서만. 작품에서만 그런 거지. 제 몸 안쪽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그런 건 없었습니다. 네.